칠십 칠 한국어 공부 택시 칠십 칠 한국어 공부 택시 1. 택시를 타다 1. 택시를 타다 어서 오세요 어디 가세요 롯데 센터 하노이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2. 길이 막히다 2. 길이 막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3. 길이 많이 막히네요 3. 길이 많이 막히네요 3. 길이 많이 막히네요 4. 큰일이네요 5. 늦겠어요 5. 늦겠어요 6. 큰일이네요 6. 늦겠어요 6. 몇시까지 가야 합니까 몇 시까지 가야 합니까? 3. 잔돈 도착했습니다. 4만 8천동입니다. 도착했습니다. 4만 8천동입니다. 여기 5만동이요. 잔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잔돈은 가지세요. 잔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